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넷 김지영 대표입니다. 오늘 쉬벤처스 1기 마지막 7번째 팀 박유정 대표를 모시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슬라마시앙 스모하냐.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인도네시아 같은데. 네 지금 아마 점심때 정도에 보실 것 같아서 반가운 점심입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언리스 뷰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박윤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윤정 대표님이 또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왜 뷰티 커머스 왜 뷰티 커머스를 선택하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유통 무역 쪽에 이제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어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고 계시고 그쪽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왜 뷰티 카테고리에 내가 한번 진입을 하게 됐다.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일단 그 나라 사람들이 K-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자 연예인의 피부에 감탄하고 화려함에 감탄하고 화장법에 감탄하는 이제 그분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쭉 봐왔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처음에 13년 정도 됐는데요. 13년이 됐으면 좋았어? 13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어도 다 맞췄어? 30대를 다 보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점차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딱 꼬집어서 그 제품을 어디서 사면 되는지 물어보고 그 제품을 사다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면서 이걸 내가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네. 제가 이 중간 중개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화장품 산업이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즈가 또 많았고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 자체가 전 세계 자위고 젊은 층이 50%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로 꼬물꼬시는 브랜드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진출을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중간에 허브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리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성 고객뿐만이 아니라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젊은 여성 고객인 6,500만 명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언리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저희는 한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화장품 제품을 타겟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여성 고객에게 추천해주고 소개시켜주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화장품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1, 2년 정도에 조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뷰티 제품만으로는 경쟁력이 좀 낮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시각적 허가를 받고 유통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브랜드는 몇 개, 스퀘는 몇 개 정도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지가 되게 좀 궁금해졌고 그중에서 한국 브랜드의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국내 제품은 브랜드사는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언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사는 50여 개입니다. 50여 개, 절반으로도 되네요. 네, 50% 정도가 저희가 독점 유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가 브랜드사는 300개 정도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제품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제품들이 그다음으로 많고요. 한국 브랜드가 한 100여 개. 네. 나머지가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와 중국산 브랜드. 중국 브랜드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도네시아 여성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도 높은 편인가요? 사실은 그 점이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만을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다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었을지라도 CEO가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브랜딩을 했다든가 하는 제품들까지도 인도네시아 로컬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 제품처럼 포장을 하고 한국 사람이 브랜딩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제품도 국내산이다. 즉 K-뷰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교육까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K-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또 K-브랜드를 포장한. 네. 로열치가 있는 거죠. 활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 네. 굉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300여 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스키로 보면 몇 개죠 그러면? 스키로 보면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몇만 개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시장이 굉장히 크고 좋긴 한데 비슷한 뷰티커머스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뷰티커머스나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코스메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조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이 인도네시아의 뷰티커머스는 한국이랑 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정보 공유 관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자다나 소피 같은 업체들이 되게 이커머스 시장을 인도네시아도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그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와 저희의 브랜드 이게 어느 쪽 측면에서 어느 관점에서 좀 저희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쇼피와 토코페디아라는 로컬 이커머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커머스는 일반 소비재 제품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쇼핑몰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 그러니까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 고객들이 그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특히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한 번은 들었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메디아에서 한 번은 봤거나 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쇼피와 토코페디아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제품을 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단점이 저희가 리셀러도 굉장히 많고 중국의 따위공처럼 좌스티비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뛰어와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제품,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리스에서는 그런 관점들에서 식약층 허가를 획득했다든가 유통기한 내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안정성의 이유로 신뢰성을 주는군요. 네. 저희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입점몰 같은 느낌이고 오픈마켓은 누구나 다 상점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보따리상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식약층 허가를 받고 들어온 이런 유통망까지 다 섞여져 있다 보니 똑같은 브랜드인데 과연 이게 정말 그런 정상적 유통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떠리로 팔고 있는 건지 가격도 차이가 나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리스를 이용하면 일단 300여 개 브랜드 2, 3만 개의 화장품들은 일단은 식약층 통과를 정상적으로 받고 언리스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안정성,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일단 확보가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리스를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고객들의 주는 차별적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서비스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리스 앱을 저도 이제 보니까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종 공부 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단 기능이 있더라고요. 피부 진단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나의 피부의 어떤 스타일과 진단 상태에 따라서 화장품이 추천되고 추천된 화장품을 본인이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그런 프로세스이던데 현재 그런 프로세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금씩 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옷을 사러 갔을 때 그 원단이 얼마나 테크놀로지가 높고 기능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구매하는 여성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예뻐서 다음 유행을 할 것 같아서 계절이 바뀌어서 이런 요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처럼 화장품도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가고 어떤 성분이 나한테 맞았었는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단을 해서 굉장히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모델도 좋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는 실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K-뷰티의 성향이 강한 제품들이 얼마나 나한테 추천이 되고 구매했을 때 만족스러운지 이런 다른 요소들을 많이 확인을 하는 것을 저희가 패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로써 화장품을 접근을 하고 구매할 때에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피부 진단 그런 기능들은 좀 이제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그 고객이 정기구독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약간 좀 프라이머리 밸류에서 세컨드리 밸류로 좀 떨어뜨리고 전면부에는 좀 방금 얘기했었던 다른 기능을 배치를 했다. 네. 모두가 재밌어하는 기능들을 좀 넣어서 네. 그 모두가 재밌어하는 기능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막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플루언서 영상들이 엄청 차고 넘치는 세상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봐도 뷰티리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뷰티리뷰 틱톡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계속 섞어서 보지 않고 우리 플랫폼에 이제 들여와서 영상을 우리가 AI로서 분석을 해주고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성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떤 고객에게 맞는 인플루언서 영상인지 그리고 그 영상과 그 영상에 나오는 인플루언서와 내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그 추천된 제품들이 어떻게 추천이 돼서 유사한 제품들은 어떤 건지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서 좀 고객들이 여러 가지 영상과 제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하이브리드하게 섞여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 그러니까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나도 이 사람을 따라하면 뭔가 좀 예뻐지겠다. 이런 이제 어떤 호감도 때문에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프라이빗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보편적인 일종의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방식인데 저희 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사실은 끌어들여서 끌어들이고 고객의 피부 진단을 통해서 내 피부의 어떤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기계가 파악해서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사실 여성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든 여성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인플루언서와 내가 얼마나 맞는지를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추천된 인플루언서의 영상들을 유튜브로 바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서 다 보고 여기 추천한 제품은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바로 구매가 될 수도 있고 가능하도록 또는 유사 제품 같은 것들을 추천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기능 개편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에는 없었나요? 인플루언서들은 많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는 많은데 그 인플루언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023년 9월부터 소셜메디아에서는 같이 쇼핑 기능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정부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틱톡에서도 더 이상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팔 수 없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러면 틱톡 커머스에서 커머스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커머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틱톡은 그냥 유튜브처럼 그냥 영상 본인이 관심사 있는 영상을 퍼브리싱하는 채널로만 미디어 채널로만 남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틱톡 커머스가 오히려 안 되니까 이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고 직접 바로 구매하고 싶은데 틱톡 커머스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안 되니 오히려 우리가 그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언리스 1.0 버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 10만 건 다운로드가 될 걸로 보이고요. 10만 명의 다운로드는 일단 확보를 했다. 네.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도 한 2, 30%가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처럼 좀 초기 인플루언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들한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주고 새롭게 인플루언서로 등록을 해서 본인들의 영상도 올리고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좋네요. 그러면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뷰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면 오히려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뷰티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수익 채널이 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도 새로운 트렌드와 그다음에 커스메틱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실시간으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커머스의 어떤 가치를 확대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고객들은 그 제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인 고객은 그 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왜냐하면 이미 마케팅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고가여서 구매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유사 성분을 가진 비슷한 제품들 좀 저렴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제품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딱 그 제품을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그 다음 단계 제품을 구매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팅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내년 정도의 가입자 일단 가입자의 순중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한 달에 3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찾아보겠습니까? ικά 기억 중에 사실은 됐다.